내가 더 예쁜 것 같아 아니, 내가 아니, 나 여러분, 어서오세요 얼굴에 화장을 해줄게 너의 입술을 예쁘게 해줄게 그리고 크리스탈을 고를 수 있어 어서오세요, 어서오세요 와, 정말 이뻐 나 이거 하고 싶어 알겠어 너무나 예쁘게 됐어 다 됐어 무슨 짓을 한 거야 끔찍해 그냥 하다 보니 이렇게 됐어 저것 좀 봐 이번엔 내 차례야 난 이걸로 할래 알겠어 자, 여기 앉아 고마워 이거랑 이거 이거랑 이거 다 됐어 이게 뭐야? 끔찍해 보여 미안해, 최선을 다했는데 좋아, 다시 해보자 이번에 이걸로 해볼게 좋은 선택이야 이번에는 좀 더 조심스럽게 해 다 됐어 다 됐어 정말 이뻐 정말 고마워 흠, 이것 봐 이제 내가 더 예뻐졌어 흠, 이번엔 내 차례야 이건 어때? 그건 쉬워 미인 선발 대회 미인 선발 대회를 개최합니다 미인 선발 대회 내가 참여할게 그리고 나도 나도 참여할게 내가 참여할게 나, 나 나, 나 입어, 입어, 입어 입어, 입어, 입어 입어, 입어 입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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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어 예뻐질 거야 내가 더 예뻐질 거야 내가 더 예뻐질 거야 내가 나도 참여해야지 응? 우와 화장은 조금만 할게 언니들, 아름다운 드레스 봐봐 난 이 드레스 원해 예쁜 미인들 다 오세요 참가자 1번 참가자 2번 참가자 3번 참가자 3번 이겼습니다 자연스러워서 이뻐 세수하러 가자 친구에게 전화해서 자랑해야지 안녕 나스티아 놀러와 알았어, 갈게 안녕 드레스 예쁘다 이건 내 드레스야 이거 내 드레스야 가방이랑 향수 저롬 돌려줘, 그건 내 거야 말했지, 그거 내 거야 건디지 마 나 갈 거야 가버려 무슨 상관이야 이거 좀 봐요 난 그 친구는 필요 없어 나 새로운 친구 생겼어 좋은 생각이 났어 짜잔 자, 친구, 춤추자 랄랄랄랄라 그럼 아빠가 친구를 찾아줄게 저기 어이 거기 에이 알툼 나하고 같이 와봐 어 잠깐만 어서와 네 어서 스테이 씨 봐 친구를 데리고 왔어 안녕 안녕 들어와 앉으세요 우리 이제 놀거야 이거 이거 안돼 따라와봐 자 앉아봐 그리고 이거 이건 남자애들거야 이봐 이봐 이제 집에 가 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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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와 싸우지 말걸 아빠 이제는 왜 그래 심심해 어떻게 해볼게 어떻게 해볼게 안녕하세요 잠깐 들어와서 같이 놀 수 있겠어요 어서요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스테이 씨 봐봐 같이 놀아줄 수 있는 친구를 데려왔어 아기 아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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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 고맙지만 이제 갈 시간이야 고맙지만 이제 갈 시간이야 고마워 고마워 안녕 친구랑 친구랑 화해할 시간인 것 같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스티아 미안해 제발 또 놀러와 알았어 갈게 들어와 들어와 안녕 여기 널 위한거야 고마워 향수 줄게 고마워 이거 나야? 이런 아니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으흠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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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